여러분 아마 이 슬기로운 정확한 명칭은 이제 감빵 생활이잖아요 TVN에서 했던 아주 많은 정말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던 인기리에 방영됐던 드라마 제목입니다 근데 주일 설교에서 감빵이라는 표현을 쓰기 모여서 감옥 생활이라고 조금 순화를 시켰습니다 여러분 그 드라마가 어떤 드라마냐면 주인공이 아주 유명한 야구선수예요 한국 프로야구에서 정말 성공한 야구선수고 KBO 리그를 뛰어넘어서 미국 메이저리그도 스카웃을 하려고 호시탐탐 영입을 기다리고 있는 아주 소위 잘나가는 야구선수입니다 근데 그 야구선수가 예기치 못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여동생이 성폭행을 당하게 되는 위기 가운데 처하는데 그 성폭행범을 쫓아가서 얼마나 정말 화가 나고 분노가 되는 상황입니까? 그래서 그 범죄자를 자신의 트로피로 이렇게 때리게 돼요 근데 그 트로피로 범인을 때리면서 참 아일로니하게도 그 범죄자가 뇌사가 됩니다 뇌사 뇌사 판정에 빠지게 돼서 이제 이 주인공이 가해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전체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감옥 안에서 만나게 된 같은 방 안에 있는 수감자들 그 수감자들도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감옥에 들어오게 됐는지 다양한 또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스토리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삶을 조명하면서 그 감옥에서 어떻게 또 슬기롭게 이 생활들을 해가는지 이런 내용들을 담은 드라마였습니다 안 보신 분들 너무 많으실 것 같고 저도 사실은 안 봤는데 오늘 제목을 생각하면서 제가 전체적인 줄거리 요약을 한번 보게 됐습니다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아마 인기가 있었다는 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고 감동을 주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요즘 나오기 쉽지 않은 두 자릿수 13%까지 시청률이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아주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았던 드라마예요 제가 오늘 이 드라마를 생각하면서 이 주인공이 얼마나 억울했을까 그렇잖아요 이건 누가 봐도 자신의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겨났던 그런 상황 속에서 일어날 우발적인 일인데 오히려 정당방위가 되지 못하고 자신이 가해자가 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상황들을 경험했던 주인공은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요셉이 딱 그런 상황 아닙니까? 요셉만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요셉만큼 고통스러운 사람, 절망스러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신이 지금 이 감옥에 갇힐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요셉의 지금 이어지는 모든 삶의 환경이 어떻습니까?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형들에게 거의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애국당의 노예로 팔려와서 이제 바로 왕의 친위대장이죠 경호실장의 집의 노예로 팔려오게 되면서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는데 참 감사하게도 요셉은 그 절망의 순간에도 성실함을 가지고 맡겨진 일들을 열심히 정직하게 수행합니다 그러면서 인정을 받게 돼요 그 모든 집의 관리와 또 비서 역할까지 이제 가정집사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순탄하게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음모에 넘어가게 되죠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과 끊임없는 어떤 그런 그 여인이 펼쳐놓은 상황 가운데 누명을 쓰게 되고 이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는 상황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시작될 때 그 후에로 시작하고 있어요 분명히 이 그 후에라는 표현을 통해서 아 시간이 또 흘렀구나 또 상황과 환경적인 변화가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후에 요셉의 마음과 요셉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그 억울함, 이 누명, 이 정말 어디서 해결할 수 없는 답답함을 무릅쓰고 감옥 안에 갇혀있는 이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 요셉은 다시 한번 그 감옥 안에서까지 자신이 언제까지 감옥에 갇혀 있을지는 모르지만 내가 이 공간 안에 있는 동안 어떻게 슬기롭고 지혜롭게 이 생활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되고 그 성실함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감옥을 지키고 있는 이 전옥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감옥 전체의 어떤 리더인 간수장에게 또 인정을 받게 되고 감옥에서조차 모든 재반 업무를 담당하는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을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 한 번 당하는 것도 감당하기 너무 어려워요 내가 그렇게 한 일이 아니니까 내 잘못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고 만약에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이 상황을 경험한다면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어떤 인생이에요? 지금 한 번이 아니에요 그리고 요셉에게 이 감옥이라는 공간은 정말 고통스러운 죽음의 트라우마가 있는 곳입니다 왜요? 이미 형들에게 버림받아서 요셉은 그 어린 청소년의 나이에 어디에 갇히게 됐죠? 구덩이에 갇히게 되었던 충격적인 아마 일평생 가운데 도저히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가 요셉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과 절망의 상처가 아직 남아있을 텐데 요셉은 또 억울하게 자신이 그렇게 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모함을 받아서 누명을 쓰고 사방에 막혀있는 감옥 안으로 들어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어렵지만 두 번째, 세 번째가 된다면 그 절망 앞에 그 어떤 누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가 있고 힘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교과서적인 이야기일지도 몰라요 그래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다시 의지를 갖고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는 사람이 반드시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우리는 의미적으로는 문자적으로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상황을 실제적으로 겪은 사람들이 우리라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누군가가 오히려 더 미워 보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나한테 일어난 일을 정말 이해한다면 두 번, 세 번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어떻게 그 이야기를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7전 8기라는 유명한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일곱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여덟 번째 일어나면 반드시 기회를 얻게 된다 반드시 살아날 수 있다 여러분 7전 8기의 의미를 담은 아주 유명한 찬양이 한 곡이 있습니다 이런 찬양이죠 비바람 몰아쳐도 이겨내고 일곱 번 넘어져도 일어나라 달리다굼 일어나라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은데 제목은 개구리 왕눈이라는 찬양이었죠 여러분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 있는 건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아니 누구도 못해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개구리 왕눈이만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사실 도전을 주고 용기를 준다는 자체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도전하시냐면요 진짜는 진짜 구별된 사람은 이 상황 가운데 갈리게 되는 거예요 한 번 넘어지고 다시 두 번 세 번 아 이거는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이야 이 절망과 두려움 앞에 포기밖에 있을 수 없어 라는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었는지 그때 진짜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프렌즈의 예배자들이 어렵고 힘든 절망의 상황 속에 모두가 다 안 된다고 말하고 모두가 다 포기하라고 말하는 그 상황 속에서 다시 한 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별하신 진짜로 다시 한 번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국 요셉이 구별된 이유는 여러분 이건 아닐까요? 환경이 아니라 나를 가두고 있는 감옥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변함없이 나를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꿈을 붙잡게 된 것입니다 이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이 형통케 되어짐을 믿음으로 고백했기에 특별히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한받고 구별되어져서 오늘도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도전의 사람으로 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이 감옥이라는 공간을 생각하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또 다른 인물들이 생각이 납니다 바로 바울과 신라였죠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감옥에 갇힙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갇히는데요 특별히 한 마을에서 전도를 하다가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해서 그 여자를 종으로 삼고 있는 주인들이 돈을 막 버는 거예요 여자 안에 있는 귀신을 통해서 점을 보게 만듭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주인이 수입을 얻게 되는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그 여인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여인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게 됩니다 이 여인은 새 생명을 얻은 거지만 그 여인을 통해서 돈을 벌었던 주인은 갑자기 이 바울과 신라 때문에 한순간에 돈벌이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고발을 당합니다 그리고 결국 매를 맞고 감옥 안에 갇혀지게 되는 상황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매를 맞았습니다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그런데 매를 맞고 감옥 안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감옥 안에 갇힌 바울과 신라가 하는 행동이 어떤 것입니까? 감옥 안에서 찬송을 부릅니다 감옥 안에서 찬양을 부릅니다 여러분 매맞고 감옥 안에 갇혀서 이제 이후에 내 삶이 어떻게 위태롭게 흘러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찬양을 부른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 상황을 볼 때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 정신이 나갔구나 정신줄을 놨구나 이제 그런데 바울과 신라는 정신줄을 놓은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이 감옥 안에서도 내 곁에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더 붙잡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찬송은 이 고백이 아니었을까요? 그 어떤 절망의 감옥도 복음을 가둘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바울과 신라를 감옥 속에서도 찬양을 했고 그 찬양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요셉의 모습을 통해 바울과 신라의 모습을 통해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이렇게 조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봐도 내 삶이 끝난 것 같고 망한 것 같은 인생을 사는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오히려 그 순간에 요셉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형통하시는 은혜를 더더욱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모든 소망이 다 사라져가는 그런 지금 시간이십니까? 여러분 모든 소망이 다 사라져도 세상의 모든 기대함이 다 사라져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도전하시고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용기라는 것이죠 오늘 감옥이라는 장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감옥이라는 이 물리적인 공간이 주는 절대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사방이 다 막혀있는 거예요 어디로도 나아갈 수 없고 어디로도 도망칠 수 없습니다 사방이 다 막혀있는 이 감옥이라는 공간이 주는 절대적인 절망, 포기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또 감옥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내 자유의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에요 내 자유의지를 완전히 박탈당하는 곳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 의지로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곳이 바로 이 감옥이라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방이 막혀있습니다 어디로도 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 자유의지가 철저히 제어당하는 곳입니다 오히려 그 곳이기에, 그 막혀있는 곳이기에 내가 이제 그곳에 함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뜨겁고 깊게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내 자유의지가 박탈당한 곳이기에 이제 내 의지로서 갖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의지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결연한 의지가 내 삶 가운데 반드시 시작될 줄 믿습니다 감옥이라는 곳은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만날 수 있는 주님이 만드신 예배하신 환경이라는 사실을 이제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는요 다 감옥에 갇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이 인생이, 이 세상이 나를 가두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아까 기쁨으로 찬양했지만 여러분들은 여전히 어디 갇혀있을까요? 두려움이라는 절망에 갇혀있어요 슬픔이라는 감정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감옥 안에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할까요? 절망을 만나고 분노를 만나고 염려와 눈물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우리는 돈이라는 감옥 안에 사실 갇혀있습니다 이 돈이 내 인생을 변화시켜준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돈이 나를 가두고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죠 성공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죄의 감옥에 갇혀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각자가 처해있는 감옥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희망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허락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프렌즈 예배자분들 여러분들이 처한 각자의 감옥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지혜로 슬기로운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다시 한번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절망의 상황에도 섬기는 자를 하나님이 세우신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니까요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요셉이 먼저 갇혀 있었던 감옥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라는 아주 고위 관리들입니다 우리가 이 표현들을 보니까 왕에게 마실 것, 먹을 것을 그냥 서빙해 주는 정도의 사람들로 생각할 수 있지만 저 당시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은 왕을 가장 최측근해서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왕이 날마다 먹는 음식들에 이상한 독이나 무슨 문제가 있지 않은지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왕에게 전달하는 역할 그러니까 왕이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완벽한 자기의 측근으로 만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나는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요 왕 가장 곁에 있는 최고의 참모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갑자기 요셉에 있었던 감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전 자신의 주인이었죠 지금도 자신의 사실 주인이 아니에요 자신의 누명을 오히려 요셉은 좀 해결해 주길 원했었고 진짜 나의 주인이 이 보디발 대장이 내가 정말로 그 아내를 겁탈하려고 정말 오해했을까? 그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요셉 저는 보디발이 요셉의 성실함과 요셉의 진심을 진짜로 사실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요셉보다 자신의 아내의 행실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 친위대장인 보디발은 모르고 있었을까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도 보디발의 뜻과 생각이 있어서 지금 감옥에 구금되어 있는 상태예요 요셉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몇 번에 걸쳐서 이 정말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억울한 누명 가운데 이제 감옥에 갇혀서 이후에 자신의 삶을 어떻게 소망해야 될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근데 그런 자신에게 보디발 대장이 지금 이번에 들어온 두 관리를 돌보라고 수종을 들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감옥 안에 갇힌 죄인들이에요 저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 어떤 관리들인지 사실 자신은 몰라요 상관없어요 감옥 안에 있는 같은 죄수라고요 아무리 보디발 대장이 명령했다고 해도 이 요셉의 마음은 지금 심정은 거의 이판사판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내가 이 감옥에 들어와서까지 이 억울한 누명을 쓰면서까지 이 보디발 대장의 명령을 들어야 돼? 오히려 지금 불복종하고 내가 지금 죽어도 상관없다라고 반기를 들 수 있는 상황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요셉은 그 명령에 순종하고 그 관리들을 수종하며 섬기게 되는 자리를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요셉이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었던 성품 때문이었을까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었던 그냥 천성적인 순종 때문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요셉의 인생이 노예로 팔려와서 십수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요셉도 어른이 됐어요 요셉도 자신 안에 분노가 있고 원망이 있다고요 하지만 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요셉은 인간적인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허락하신 꿈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이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 제안에 순종하며 그 관리들을 수종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순종했기에 관리들의 수종을 들었기에 그 관리들의 꿈을 듣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도전하십니다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 그 모든 것이 나를 사로잡는 고통의 자리에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도 주님 주신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 낮은 자리, 낮은 마음을 품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낮은 마음이 뭘까요? 이 섬긴다는 마음이 진짜 실생활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갖춰야 할까요? 그거는 내 소리를 멈추는 거예요 내가 더 소리치고 내가 더 소리 내고 싶은 것들을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낮은 자리, 더 아래의 자리 그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겸손이고 섬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온 일생을 통해 그렇게 살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온 삶을 통해 그렇게 가장 낮은 자리, 섬김의 자리에서 그 평생을 실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가장 낮은 섬김을 통해 인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완벽한 섭립 가운데 돌보심을 받고 있잖아요 이끄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이제 비로소 내 소리를 더 크게 내고 싶고 내 이야기를 하고 싶고 내가 정당한 상황이어도 내 소리보다 오히려 잠깐 내가 내고 싶은 소리를 멈추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금요일 날 기차를 타러 서울역으로 가려고 택시를 불렀습니다 금요일 시간이니까 많이 막히는 시간대잖아요 한 4시 이후쯤 돼서 이미 차량들이 많이 생겨난 시간이어서 원래 카카오택시를 부르면 근거리에서 5분 안에 잡히거든요 택시가 많아서 그런데 그날은 확실히 차가 많은지 이 반경이 점점 넓어지더니 한 8분, 10분 거리에 되는 교대 쪽에 있는 택시가 이렇게 잡힌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는 시간을 보고 그게 다 스마트폰에 뜨니까 꽤 막히는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한 8분, 10분 정도 있다가 기사님이 와서 제가 딱 문을 열고 안녕하세요 서울역 부탁드립니다 하고 탔어요 그런데 기사님이 벌써부터 뭐가 그렇게 화가 나신지 제가 인사를 하고 서울역 부탁드립니다 했는데 아유 그냥 차가 그냥 이런 표현으로 죄송한데 기사님이 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아유 그냥 차가 더럽게 막히네 진짜 그냥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상황은 뭘까? 이 공기는 뭘까? 하고 제가 잠깐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동네에서 제가 가려는 노선이 이제 동작대교를 넘어가는 게 제일 빨라요 그런데 큰 길 메인도로로 가면 되게 사실 막힐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사님 제가 조금 급해서 여기 골목 빠른 길로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몇 군데 그냥 여기서 좌회전하시고요 저 앞에서 우회전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두 가지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이분이 이제 우회전하셔야 되는데 지나가신 거예요 아유 기사님 죄송해요 여기서 우회전하셔야 돼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 피곤하다 피곤해 진짜 이제 그분 하신 거 그대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피곤하다 피곤해 제가 거기서 갑자기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아 이거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이 갑자기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다가 이제 마지막 동작대교로 가는데 여러분 길 아시는 것처럼 동작대교 1차로는 올림픽대로를 타는 길이고요 2차로가 동작대교를 넘어가는 길이에요 근데 대부분 1차로에 차들이 꽉 서 있어요 그래서 기사님이 뭐 당연히 아실 수 있겠지만 속도를 너무 천천히 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혹시나 모르실 수 있다는 마음에 기사님 여기 2차로로 가주시면 동작대교입니다 제가 진짜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제 얘기가 끝나자마자 기사님이 그만 좀 하세요 그만 좀 하세요 택시 탔으면 택시기사 말을 들어야지 그리고 내가 길 더 잘 알아 나 70년 운전했어 그리고 제가 속으로 70년 운전했으면 지금 100살 넘으셨어요? 이런 생각도 잠시 제가 너무 당황을 해 제가 얼굴이 치뻘겨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마치 뭐냐면 누구 하나만 걸려봐라 오늘 내가 가만히 안 놔두겠다 막 터뜨리시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로 그냥 가면 된다고 막 이러면서 뭘 이래라 저래라 한두 번 내가 참았지 어? 막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성질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저도 욱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요 그 상황 속에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왜 이렇게 화를 내시지? 그래서 제가 거기서 평소 같으면은 저도 팍 터뜨리고 진짜 한판을 하려고 그래서 여기서 막 길을 끌어올리고 있었어요? 나도 오늘 완전히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갑자기 그때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인 것 같아요 갑자기 저한테 참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참아라 근데 권사님 그때는 아멘도 안 들렸어요 사실은 지금 아멘 하시지만 진짜 화가 났거든요 근데 참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였어요 참아라 참아야지 그러면 원래대로 참으면 그냥 아 열받지만 아 진짜 어떻게 참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더러워도 참아야지 이거잖아요 근데 그때 그 음성이 들려주면서 제가 참는 건 그냥 멈춘 게 아니라 갑자기 저도 모르게 계속 저한테 화를 내시는데 제가 참아라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기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기사님 제가 기분 나쁘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제가 언짢게 해드렸다면 불편하게 해드렸다면 너무 죄송합니다 기사님 화 푸세요 제가 그랬어요 사실은 제가 얘기하면서도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뭘? 이런 마음이 한켠에 있는데 그냥 말은 그게 나아가더라고요 근데 이 말이 딱 끝났어요 근데 갑자기 기사님이 어버버버 갑자기 하시더니 기사님 입장은 뭐였을까요? 제가 대들면 너는 오늘 나랑 한번 맞짱 뜨자 차 길가에 세우자 진짜 이것까지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기사님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했더니 막 어? 이러면서 갑자기 기사님이 뭘 하시는지 알아요? 운전하시면서 손님 죄송합니다 손님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너무 화가 나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오늘 너무 짜증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손님한테 제가 왜 이랬는지 몰라요 근데 그 말을 하시면서 갑자기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는 거예요 운전하시면서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아이고 기사님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기사님 기사님이 진짜 길을 저보다 더 잘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저 오늘 좀 기차 시간 급해서 빨리 좀 가질 수 있어요? 그 말 하면 됐는데 제가 이래저래 마음 불편하게 드려서 진짜 죄송해요 말씀드렸거든요 기사님이 우시는 거예요 우세요 운전을 하시면서 아까보다 더 가시방석이야 차라리 화냈을 때가 나아 갑자기 우시니까 막 안절보절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기사님 제가 지금 기사님 상황은 모르지만 기사님이 마음이 평안해야 이 택시가 가장 안전하잖아요 기사님이 마음이 평안해야 타시는 승객분들도 다 안전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사님들 마음이 늘 평안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기사님 마음이 그렇게 평안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장소에 도착하게 됐고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세상의 축복의 언어들을 서로에게 막 쏟아내주면서 힘내세요 건강하세요 축복하세요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내렸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사실 제 아내인 3원은 잘 알 거예요 저는 아주 혈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욱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기적인 고백 너무 개인적인 고백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저 그래서 목사시켰다는 걸 저는 알아요 목사가 돼서 진짜 변화돼서 제발 혈기 좀 죽여라 네 이 얘기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손을 막 하시면서 그래 너도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곳곳에 보이는데 근데 너무 감사했어요 어저께 나도 그 순간 늘 그래왔던 것처럼 나도 내 소리를 냈으면 나도 내 화를 냈으면 그랬으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번졌을 거예요 근데 그때 처음이에요 저도 내 안에 울리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참았는데 그냥 멈춘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저도 따라갔더니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이 불평과 또 악함과 여러가지 꼬여있는 날카로운 마음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위로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려운 상황 절망의 상황에도 주님 주신 마음으로 내가 낮아지기를 선택하고 내가 섬기기를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삶의 자리에서 행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을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두 번째 시작 곁에 있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살피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신다 아멘 오늘 본문 6절 7절에 보니까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이제 자신이 그 관원장들을 수정을 들어와야 되니까 아침에 이제 들어가 본 거예요 요셉이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음식만 뭐 차려주거나 이렇게 돌보고 나오면 되는데 요셉에게 뭐가 보였어요?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는 게 보였던 거예요 그냥 그것을 보고 아 오늘 어르신들이 뭐 컨디션이 안 좋았나 보다 하고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요셉은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가진 바로의 신하들 그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요셉의 행동을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요? 오지랍이라고 합니다 오지랍 여러분 이게 사실 오지랍이에요 굳이 뭐 가서 그런 사람의 어두운 낯빛을 느꼈다 그래서 뭐 굳이 가가지고 무슨 일이 있어요? 라고 과연 물어볼 그리고 아무리 지금 감옥 안에 갇혀있지만 여러분 여기는 특별관리 대상들을 관리하고 있는 VIP 사실 과목이거든요 아무리 같은 죄수인 것 같아도 이 사람들은 높은 관리고 자신이 섬기게 될 사람이라고요 굳이 그런 사람에게 이 질문을 하는 것이 이거 너무 오지랍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진짜 오지랍 넘치는 삶을 평생을 살아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진짜 오지랍이 뭔지를 그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오지랍이라는 것은 내 자신은 사랑과 선행으로 펼친 것이지만 나를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킵니다 그렇잖아요 뭔 또 오지랍이야 뭔 또 착한 척이야 뭔 또 저렇게 또 앞서서 행해 하지만 그런 모든 모멸감과 수모를 다 감당하면서도 진짜로 살아낸 분이 예수님이시라고요 예수님은요 굳이 아프고 소외되고 병들고 사회 속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실 필요가 없었어요 왜요 이미 예수님은 너무 유명해졌어요 예수님은 이미 소문이 났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찾아온다고요 굳이 예수님이 거기를 오지랍 넓게 찾아가실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가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찾아가지 않으면 복음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라는 사람이 있다 예수라는 사람이 병을 고친다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막 능력이 있다더라 아무리 소문이 나도 예수님을 찾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인생의 사회 속에 사람들에게 적대감을 품고 있고 사람들에게 거절감을 당했고 더 이상 그 사람의 무리 속에 속하지 않고 싶은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지랍 넓게 찾아가셔서 너희들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영혼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귀한 예배자리에 정말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상황들을 그 사람의 형편을 살피길 원하는 거룩한 오지랍이 여러분들에게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당신의 진짜 귀한 마음일 거예요 내가 뭐라고 또 그런 얘기를 해 내가 뭐라고 또 이런 행동을 해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나라는 자아가 나를 가두고 있는 거예요 나를 멈추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마음이 우리 안에 시작되는 순간 나를 제어하는 모든 것들을 담대히 끊어내고 여러분 그 사랑을 이야기하십시오 그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그럴 때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진짜 사랑이 그 영혼에게 아름답게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려면 상대방의 반응에 이제 우리 1위 1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상대방이 지금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나에게 어떤 민망과 나를 되게 아프게 하는 그런 언행과 처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러면 그것에 반응하지 말고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참아내시고 견뎌내시고 낮은 자리에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내 소리를 내기보다 내 이야기를 하기보다 그분의 곁에서 그분의 마음을 더더욱 이해하고 또 돌보고 살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프렌즈의 가족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에는 이 요셉의 오지랍으로 보일 수 있는 행동을 통해서 바로 관원장들의 마음이 열려지고 그 마음 속에 그 근심하게 했던 지난 밤의 꿈들을 요셉에게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 꿈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었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스토리 가운데 진행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변함없이 지속적인 예수님의 사랑을 담아 관심과 진심을 흘려보낼 때 분명히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반드시 흘러가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를 세우신다 아멘 오늘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있네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모든 문제의 이 열쇠는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해결사는 나야 내가 해결해야 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내 주변에 있는 이 사람이야 우리는 지금까지 사실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요셉은요 충분히 지금 이 관원장들이 겪고 있는 근심어린 상황 앞에 요셉은 인간적인 기회로 삼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 그런 꿈을 꾸셨어요 사실 제가 꿈에 좀 일가견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왕년에 꿈 좀 꿨습니다 사실 제가 꿈 좀 해몽하고 해석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신이 그 꿈의 해결사로 등장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요셉은 오늘 그 관원장들 앞에 정확하게 선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이 중심 가운데 있는 믿음의 선포예요 관원장님 그 꿈으로 지금 근심하십니까 그 꿈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의 선포를 너무너무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어도 내 능력이 있어도 또 내가 이것을 기회삼아 나의 어떤 호재로 사용하여라 하는 인간적인 마음 다 떨어내고 자기 과시의 마음 다 떨쳐내고 여러분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사랑하는 귀한 프렌즈의 예배렬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으로부터 그 해답을 구하고 찾는 우리의 익숙한 패턴들을 우리는 떨쳐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근데요 요셉은 분명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포하고 멋진 모습 보이거든요 그렇죠 관원장님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요셉도 이제 이 상황 이후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이 관원장이겠구나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도 하나님의 해답인 걸 알지만 나를 감옥에서 구해줄 거는 관원장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14절 15제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있네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내가 오늘 꿈 해몽에 드렸으니까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래요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저 옥에 갇힐 만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저 진짜 억울한 사람입니다 라고 15절에도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셉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오늘 이 사람을 통해서 나의 억울함이 풀어질 수 있을 거란 기대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요셉의 생각과 계획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계획은 요셉과 전혀 다르죠 요셉은 지금 이 해결된 일로 말미암아 관원장의 도움을 받아서 이 옥에서 나가면 안 돼요 그러면 그냥 자유는 얻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더 앞으로 멀리 펼쳐놓으신 계획 가운데 섭리의 사람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되는 한 주간에도 여러분 다 생각과 계획과 뜻이 있으실 거예요 그것들을 잘 점검하고 여러분 아마 한 주간 살아가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생각과 계획과 뜻이 여러분 삶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우리 사업장에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해답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는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귀한 발걸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23절에 이렇게 나오네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이 한 줄기 품었던 기대함과 소망이 이 사람이었는데 자신의 꿈으로 말미암아 진짜 억울함이 풀리고 다시 그 고의 관리의 자리에 복직이 되었는데 요셉은 잊혀져갑니다 잊혀져가는 그 세월들 속에서 아 나는 또 망했구나 나는 또 끝났구나 이젠 진짜 소망이 없구나 하고 모든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절망의 깊은 늪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요셉을 통해 다시 무엇을 붙잡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끈과 같았던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잊어버려도 그 손과 우리에게 왔던 그 어떤 도움의 모든 것들도 차단된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분의 완벽한 계획과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져 가고 계심을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완벽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 주간 동안 우리는 또 이 말씀을 듣고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여러분 절망의 상황일지라도 내가 완전히 사방에 막혀있는 감옥 같은 인생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마음 낮은 마음으로 섬기려 할 때 그 섬기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은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주위의 사람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피고 돌보는 한 주간을 살아낼 때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그 영혼의 귀한 무너진 마음들에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주님이 만나게 해주실 거예요 근심의 빛이 있는 사람들을 보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가서 지금은 오지랖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멈췄지만 이제 가서 이야기해 오십시오 진심을 전하십시오 무슨 일 있으세요? 네 뭐 아픈 일 있으세요? 문제 있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기도의 마음이 그 영혼에게 얼마나 따뜻한 위로로 전해지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정답은 언제나 나와 그리고 내가 붙잡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유일한 해답이심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한 주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때 주님이 해답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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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